성경만에 살아요 찬양만에 살아요 말씀만에 살아요 지혜의 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집안이다 그들은 우리 뼈들은 마르고 우리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바짝 마른 저희와 그리고 저희들 식구들 많은 영혼들 아버지 당신께서 오늘 말라있는 그 뼈들에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시고 당신 손으로 그 뼈들을 만지시오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갇혀있는 무덤을 열어주시고 집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 냉담하는 가족들 그들을 당신 앞에 그 무덤에서 냉담의 무덤에서 끌어내어 주십시오 모든 경제고 모든 것이 갇혀있다면 주님 오늘 끌어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요호수와 24장을 가보세요 요호수와 24장 24장은 스캠 집회죠 스캠 집회 이 스캠 집회는 요호수와가 요원을 해요 23장부터 요원을 하죠 23장에서는 원로들을 불러놓고 하느님께 매달려라 주 하느님께 주 하느님께 매달려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24장에서는 모든 백성을 다 다 모아놓고 다 모아놓고 이제 요원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요원을 하죠 너희들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가 체험한 체험한 하느님 체험한 그 하느님을 이 3세대라고 말하는 가난에 지금 살고 있는 그 후세대들에게 그렇게 요원을 하는 거예요 원로들이나 이 백성과는 백성과는 요원이 다르잖아요 요원을 다르게 하는데 체험한 하느님을 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요호수와가 그런데 스캠집의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난번에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하느님과 그렇게 걸어갔는지 너희들도 그렇게 그 선조들 같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제 오늘은 또 또 당신들이 걸어오면서 광야를 걸어오면서 겪었던 체험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요호수와가 후세대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일걸요 우리가 체험한 하느님을 제일 먼저 우리 가족들이나 아니면 모든 우리 만나는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체험한 하느님을 많이 얘기를 하죠 왜 내가 나는 다른 사람이 체험한 하느님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내가 체험한 하느님 내가 체험한 하느님은 이렇고 이럴 때 이렇게 나를 건져주셨고 이렇게 복을 주셨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처음에는 다 체험으로 많이 하죠 왜 내가 만난 하느님이잖아 내가 만난 하느님 내가 만난 하느님 아마 여러분은 못 만났을 거예요 그죠 성교사님들이 만난 하느님을 나는 또 못 만났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믿음이 약한 지금 3세대죠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는 당신들이 겪었던 그 체험했던 그 하느님을 전해주면 그들이 믿음에 도움이 되거든요 성장에 도움이 되거든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보통 강의를 이렇게 다른 데 가서는 있잖아요 시간도 너무 짧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가면은 항상 성경 강의를 했어요 성경을 짧게 잡든지 어떻게 하든지 성경 강의를 했어요 그들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들이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성경 강의를 했어요 성경으로 강의를 하고 또 우리는 항상 성경 한 두세 박스 가지고 가잖아요 가지고 가서 다 풀어 그냥 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경 강의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청주나 그저께 언제 해와동 이렇게 가는 데는 너무 이렇게 짧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오는 양들은요 성경 강의보다 다른 걸 원해요 말하자면 그런 치유 부분이나 아니면 뭐 뭐랄까 뭐 하느님의 말씀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원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저 가서 하면은 내 체험을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거기에서 누군가가 하느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시고 또 은혜 받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는 그게 뭐 매듭이라면 매듭인 그 매듭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가 봐요 그게 그래서 스캠 집회는 스캠 집회는 지금 여호수아의 유언이다 유언인데 지금 24장은 두 번째 유언이다 두 번째 유언인데 그 3세대들에게 믿음이 약한 가난 문화에 많이 젖어있고 섞여있는 그들에게 이 여호수아는 무엇을 선포해 주느냐 당신들이 체험했던 하느님을 선포해 주신다고 그렇게 해 주시는데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조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들이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느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느님 그런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주님께 매달려라 원로들에게는 뭐 두 말 할 것도 없다 우리도 조금 성장된 사람한테는 하는 게 다르잖아요 뭐 척하면 척 알아듣잖아 그렇듯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들이 이걸 또 지도 한번 돌아 봅시다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집트죠 이집트 고센이에요 고센에서 이들이 지금 이들이 어디에서 스캠 집회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 안에서 그죠 여기에서 고센에서 출발해서 출발해서 믹돌로 다시 돌아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죠 그리고 에탄광야를 에탄광야로 내려와서 마라의 순물 그죠 순물을 단물로 하고 엘림의 휴식을 주시고 엘림의 휴식을 주시고 그리고 신광야를 거쳐서 르피디움의 물사건 있었고 그죠 그렇게 있었고 이제 신하의 산에 도착했잖아요 그죠 드디어 신하의 산에 도착해서 여기에서 뭘 해서요 성막 짓고 성막 설계도 받아서 성막 짓고 율법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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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스카 지내고 민수하고 출발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하게 됐잖아요 그죠 뭐 1년 한 달 조금 넘어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해서 우리 민숙이 가면 타부에라에서 사건 생기고 그죠 그리고 키브로타워에서 일도 생기고 요 하체로세도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걸어가면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였다 하면 일을 일이 터지는 사람 있죠 또 우리 너는 어떻게 움직이기만 하면 일이 생기냐 이런 경우에 있잖아 왜 엄마들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건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다가 올라가서 카데스 바르네아라고 하는 여기는 그래도 목초지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이 주위에는 광야라도 요 카데스 바르네아 이들이 머물렀던 곳은 그래도 물이 나오고 나무도 있고 그렇게 살만한 거야 말하자면 살만하니까 살만하니까 그 불평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38년 그 정탐 정탐 갔다 와서 그죠 정탐 갔다 와서 불평해서 결국 하느님이 막 은호를 하셨잖아 하느님은 항상 사랑은 아니시더라고요 우리는 사랑의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만 우리가 항상 그렇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초신자가 이런 거 보면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거야 여수와 보면 신영세자들은 걸림돌 된다고요 왜 사랑의 하느님이 자비의 하느님이 사람을 이렇게 쳐 죽이고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잖아요 영적으로 안 보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서도 주님이 그러셨잖아 민숙이에서 그래 너의 입에서 한 말 그대로 그대로 내가 40일을 주님도 심하지 어때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치면 어떻게 이자도 그렇게 안 받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쳐갖고 세상에 40년을 그렇게 선포를 하셔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요 참 진짜 이거 겁나요 이거 그렇게 해서 이제 38년 지내다가 이제 이렇게 엘라스로 내려왔죠 엘라스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게 고속도로라고 했죠 다마스쿠스까지 가는 그리고 이집트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고속도로 왕의 길이라고 하는 이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카데스 얼마나 돌아서 그러니까 좀 지름길을 가고 싶어 좀 빨리 주님이 가난 들어가라 했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지름길로 좀 가면 이렇게 가서 나중에 아모리까지는 이들이 모르지 이 밑에서 하여튼 이 길로 가서 들어가고 싶은 거지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 길로 들어가려니까 애도움도 걸리고 모압도 걸리고 다 다 걸리잖아 여기 그런데 이들이 비켜줬어요 안 비켜줬어요 모압도 모압왕은 미신을 그렇게 믿으면서 어째 몰랐던가 몰라 저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를 잡아먹을 거라는 그런 어떤 그걸 몰랐어 그래서 수치당했잖아 애도움에게도 모압에게도 그렇게 수치당하는데 하느님은 절대 싸움 걸지 말라 했잖아요 걸지 마라 다 하느님의 하느님 나라 백성의 피가 다 조금씩 조금씩 여기 다 들어가가 있죠 그렇게 모압과 애도움 이렇게 해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못 가니까 참 진짜 불쌍해 어떻게 보면 못 가니까 할 수 없이 지금 변방으로 돌아가잖아 그 애들 데리고 짐승 두드려가면서 안 간다고 때려가면서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보통 240만 50만 그것도 우리 지금의 생각으로 가족계획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나 잘 키우자 그 가족계획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240, 50이지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잖아 왜 하느님 자녀들은 주시는 대로 다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면 우리도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맞죠 그것만은 주님 양보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그게 숨어 있다고요 그렇게 변방으로 돌아서 지금 이렇게 아모리 여기까지 왔는데 아모리가 버티고 있었어 아모리가 뭐 아모륵 하기도 하고 아모리 하기도 하고 해요 아모리를 우리는 그냥 아모리라고 해요 아모리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아모리는 그래서 이들이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쪽을 건너서 여기 와서 자리를 잡았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그 아모리 앞에 서니까 정말 가슴이 막히죠 어떻게 들어가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들어가냐고 그런데 주님은 싸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힘은 참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들의 삶 안에서 주님 좀 이런 체험 좀 안 주시나 이런 생각도 좀 한 번씩 들어요 그렇죠 아니 눈에서 보이잖아 그냥 좀 보이는 거 있잖아 누가 봐도 보이는 거 그런 체험 이거는 누가 봐도 보여요 아무 정말 이들이 무기가 뭐 있었겠어요 별로 없었을 거예요 무기도 무기도 별로 없고 뭐 이렇게 광야를 걸어왔는데 힘도 빠졌고 이런 상황 안에서도 주님은 모든 이가 볼 수 있는 그 아모리를 치는 그 능력의 하느님으로 이들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제 남쪽 그렇죠 예리고부터 시작해서 남쪽 정복 북쪽 정복 다 해줘 다 하고 땅 다 나눠주고 땅 다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여수아가 늙어버린 거지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거예요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가슴이 타는 거야 저 3세대들 바라보니까 우리 자녀들 바라보는 거 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3세대들을 쳐다보니 정말 하느님 나라가 문을 닫게 생겼어 그들을 보니 그 우리 솔직히 우리 자녀들 자녀들 있잖아 신앙생활 가만히 이렇게 한번 보세요 3세대보다 더 할 수도 있어 우리 집안에 하느님의 이름이 문을 닫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느껴지죠 하느님이 일을 하셔야지 뭐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그렇죠? 기도가 일을 하니까 그렇죠? 다 하고 나서 이제 늙어서 유언을 하는 것이 스캠 집회잖아요 스캠 집회 지금 장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도 우리도 고센에서 나온 지 물론 오래된 분도 있고 고센에서 나온 지가 저도 한 28년 정도 됐네요 아마 거의 5년 이하의 여기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는 5년 이하 된 분은 없을 것 같아 고센에서 고센에서 나온 횟수가 그렇죠? 우리도 다 고센에서 나왔어요 고센에서 나와서 정말 지금은 신하의 산에서 신하의 산에서 말씀 먹고 기도하고 하느님 예배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감히 카데스는 없다 믿습니까? 아멘 안 하네 카데스 가보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카데스가 없습니다 카데스가 없고 바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카데스까지 올라갈 필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왕의 길 이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이 가난에 가까이 가까이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꼭 가난에는 들어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우리들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요수와 24장의 1절에서 5절까지는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누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장 6절에서 8절 정도까지는 6절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집트에서 끌어낸 것에 대해서 지금 체험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수와가 계속 있었잖아요 고센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 스캠 집회까지 계속 체험한 하느님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거 다 하려면 죽지는 안 하겠다 그렇죠? 지금 유언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맥관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 너희는 바다에 이르렀다 6절에 그렇죠? 그런데 이집트인들이 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갈대바다까지 하면서 이제 우리 조금 읽어봅시다 7절부터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주님에게 부르짖자 주님이 너희와 이집트인 사이에 암흑을 갖다 놓고 바닷물을 끌어들여 그들을 덮쳐버렸다 이렇게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는 두 눈으로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무른 뒤에 나는 너희를 요르단 건너편에 사는 아모리인들의 땅으로 데려갔다 그때에 그들이 너희에게 맞서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폐망시킨 것이다 그 뒤에 모하빈금 치포루의 아들 발락이 나서서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웠다 그는 너희를 저주하려고 사람을 보내어 부오루의 아들 발람을 불러왔다 그러나 나는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해 주었다 나는 이렇게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해주었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삼세대들은 하나도 몰라요 이거는 이 모든 것은 하나도 몰라 모르고 이들은 가난의 편하고 문란하고 좋아 보이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재밌고 좋아 보이는 그 문화에 이미 젖어있어요 이들은 젖어있고 하느님보다 하느님이 돈을 주나 밥을 주나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그 하느님에 대해서는 이미 믿음이 많이 퇴색되어버렸다고 퇴색되어버린 이 삼세대들에게 하느님께서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요소하는 계속 하느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계속 선포하는데 지금 뭐라고 해서요 지나간 일을 회상하는데 발람 사건을 말씀하셨어요 발람 사건 그죠 우리 발람 사건으로 한번 가봅시다 민숙이 22장에 한번 가볼까요 22장에서 25장까지는 발람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죠 민숙이 2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민숙이 22장부터 일어난 발람 사건을 요소하는 간단하게 간단하게 두 줄로 그냥 그들에게 선포했잖아 그죠 그렇게 했는데 민숙이 22장 1절 보면은 이제 발락과 발람 발람과 발락이 나와요 그죠 이들은 형제일까요 아니죠 형제가 아닙니다 발락은 이 모하베 왕입니다 여기 모하베 왕이고 그리고 발람은 주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에서 데려오는 박수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우리로 보면 주술사는 아니에요 거의 무당이죠 무당 그냥 전바치보다는 우리 전바치라고 하죠 그냥 조금 해놔 놓고 전바주고 하는 전바치보다는 단계가 높아 단계가 높고 박수무당이라 하면 이거 칼 작두라 하나 작두 타는 정도 되는 그런 그런 접신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하베 왕이 엄청난 돈을 주고 이 발람을 불러오죠 그냥 소소한 점쟁이로 끝날 것 같으면 주위에서 그냥 불러오지 그 멀리에서 불러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발락은 결국 모하베 왕이고 발람은 박수무당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모하베 왕이 발람을 불러오려고 생각했던 것이 이 아모리가 위에 바로 아모리가 있잖아요 아모리가 그렇게 강한 나라거든요 엄청 강한 나라예요 강한 나라인데 자기들에게 와서 길 좀 빚게 달라고 삭삭 빌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족들이 족속들이 말하자면 모하베 왕 쪽에서 보면 족속들이 세상에 안 비켜줬는데 아니 돌아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가갖고 아모리 그 강한 나라를 쳐버렸잖아요 쳐버리니까 모하베 왕이 떨겠어요 안 들겠어요 발락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야 떨려갖고 네 봤어요 발락이 잠을 못 자는 잠을 못 자는 거 봤다니까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모하베 원래 나라가 작지 않았어요 작지 않고 요 위에 요 해수본 있죠 요 요 보일란가 모르겠네 요 해수본 있잖아요 요 해수본 이잖아요 요 해수본 까지 원래 밑에 지역은 모합지역이었어요 모합지역이고 그리고 우쪽은 아모리 지역이지 아모리가 땅 차지해가 살았죠 그렇게 살았는데 예전에 발락 이전의 왕이 있을 때 이전의 왕이 있을 때 이 아모리에서 아모리 왕이 원래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이 정도를 요 위에는 아모리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모합이 모합을 아모리 왕이 해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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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 이 밑에는 모합 땅이었어요 모합 땅이었는데 뺏겨버린 거지 뺏어갔어 아모리가 그러니까 모합은 항상 긴장하는 거잖아 그렇게 자기들은 꼼짝을 못하는 나라예요 한마디로 우리하고 38선 대가 있는가 하고 똑같은 거잖아 지금 바로 위에 아모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발락은 그런데 세상에 그 아모리를 쳤다잖아 정말 길도 비켜주고 싶지 않을 만큼 좀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봤는데 그들이 치고 들어갔다는 거야 치고 땅을 차지해버린 거야 그러니 발락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어떤 일을 해서라든지 저 인간들을 저주를 해갖고 저주를 해서 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오려고 생각했던 건 발람이 와서 저들을 저주를 해달라는 거잖아 저주를 해서 저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저주가 뭐겠어요 저주가 죽이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들 사극 봤죠 희빈 이런 사람들 있잖아 중전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만약에 중전이 빨리 죽어야 내가 중전 자리에 간다 이러면 그 중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밤낮으로 찌르잖아요 찌르잖아 그게 저주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찌를 때 찌를 때 그 중전이라면 중전한테 그 저주가 간다고 가니까 그만큼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저주가 가니까 그 시름 시름 아파갖고 중전이 죽잖아요 그러듯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모두를 저주를 퍼부하여서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불러오지 돈을 얼마나 줬는데 와갖고 뭐 저주를 노래하듯이 그냥 하고 돌려보내려고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된 상황 안에서 모하방이 정말 두렵고 떨려서 잠을 못 자니까 지금 불러러 가는 겁니다 우리 22장 한번 봅시다 22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 예리고 앞에 여루당 건너편 모합 벌판에 진을 쳤다 치포르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모합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합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겁에 질려 미디안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소가 들의 풀을 뜯어먹듯 이제 이 무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모조리 먹어버리겠습니다 신나죠 아니 땅 좀 비켜달라고 왔을 때는 이렇게 많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마 수가 이렇게 많은 걸 발락의 눈에 보였다면 조금 마음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이기고 이 앞머리를 치고 난 사람으로 보니까 너무 무지무지하이 많은 거예요 인구 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것도 그것도 다 한 곳에서 볼 수 있잖아 그렇죠 볼 수 있잖아 우리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부 같이 여기 지금 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락이 얼마나 무서워 지금 무서워하잖아 지금 무서워서 소가 들의 풀을 뜯어먹듯 이제 이 무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모조리 먹어버리겠습니다 올 마귀들이 제발 우리들을 보고 이렇게 돌돌 떨면서 저것들이 오면 우리 이 마귀의 세계는 다 뜯어먹히고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마귀가 두려워서 오늘 전부 밖으로 뛰쳐나갈 겁니다 뛰쳐나가면 놔두지 말고 그냥 팍 던져서 죽여야 되는 거야 그걸 그죠 또 무섭다고 또 무서워 나가는 그 마귀를 보고 더 무서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던져서 오늘 죽여버리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하빈금은 치포리의 아들 발락인데 그래서 보루의 아들 발람을 불러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이 지금 아몰이라는 이 민족들은 되게 지독하다고 해요 엄청 지독한데 왜 저 강 건너에서 왔잖아 그러면 그쪽이 아시리아가 살던 곳이고 바빌론이 살던 곳이잖아요 이 우쪽에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있는데 살던 곳이잖아 아시리아가 엄청 독하다고 했잖아요 성경으로 그렇게 보면 뭐 끌고 갈 때 북이스라엘 사람 끌고 갈 때 혀에다가 고리를 끼워서 이렇게 갈 만큼 아주 지독하다 했잖아요 아몰이도 그렇대요 아몰이도 그리고 그쪽 지역에 살았으니 다 비슷비슷하겠죠 그래서 아몰이도 그래서 아몰이도 그만큼 지독하다는 거예요 지독하니까 모합이 꼼짝 못하고 다 뺏겼겠죠 그러나 하느님 앞에는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믿으세요 하느님 앞에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보다도 못합니다 괜히 우리가 떨어서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아몰이를 이제 점령했으니까 누가 발락이 이렇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이스라엘도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도 길 비켜주지 않아서 이렇게 갔잖아 이렇게 변방으로 돌아갔는데 앞머리가 버티고 있으니까 더 놀래갖고 그냥 떨고 있었을 거야 분명히 떨고 있었을 텐데 주님이 주님의 말씀이 사월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손에 붙였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 잠깐 신명기 2장에 잠깐만 한번 가봅시다 24절 이하에 보면 갔었어요 내가 해스본 임금 아모리 인 시혼과 그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그 땅을 차지해 나가라 그에게 사움을 걸어라 이러면서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면 너희 때문에 떨면서 몸서리 칠 것이다 그렇게 하느님이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문만 들어도 소문만 들어도 이렇게 떨게끔 만들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6절 이하에는 해스본 임금 시혼을 처부수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발람을 부르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22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봤죠 아까 그리고 우리가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그는 부르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강가 아마우인들의 땅에 있는 푸토르로 사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덮고서는 내 앞에까지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너무 강하여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으니 이제 부디 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무찔러 이 땅에서 몰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발람이 소문난 무당이에요 소문난 무당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저주했는지 이 한마디에서 알 수 있겠죠 많은 사람을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해달라고 돈 주는 사람은 축복했겠지 축복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 사람한테 저주하지 짐승 놔두고 저주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 그렇게 저주를 해서 많은 이들을 정말 괴롭혔다는 거야 그러니까 발락은 그 유명한 박수무당을 불러오는 거지 저 정도는 돼야 이 족속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말하자면 여기에서 그랬잖아 어떤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고서는 내 앞까지 와서 있다고 지금 이 발락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22장 우리 한번 밑으로 가서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12절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해서는 안 된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대신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잖아 처음에는 발람이 안 가려고 했어요 주님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님을 알아서 주님이 아니라 이들은 다신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발람은 접신된 사람이잖아 접신된 마귀에게 접신된 사람이잖아 접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영으로 듣죠 당연히 점쟁이한테 왜 물어보러 가겠어요 거기 거기에 접신된 사탄들이 사탄들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자를 받은 사람도 있고 김유신 장군 받은 사람도 있고 이순신 장군 받은 사람도 있고 장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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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 장군도 있고 하여튼 뭐가 많아 그들이 다 왜 거가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받아 있다고 그러니까 이들은 영은 여러분들 영은 민감하다고요 왜 자기 마음이 아니거든 이 접신된 그 마귀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멍청 하지 우리는 최고의 신을 우리가 못이잖아요 최고의 신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멍한 거는 우리가 더 멍해 엄청 무디잖아 우리 그렇죠 무뎌 누가 와서 때렸는지 뭐 쑤셨는지 우리 모를 때 많잖아요 그렇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조금만 건드려도 난리를 치잖아 그런데 영적으로는 뭐가 와서 뚫어도 모르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발람은 어쨌든 영이 민감하다고 그렇게 접신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신이 와서 가지 마라 하잖아 가지 마라 하면서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면 안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복을 받은 백성이 내가 당당하기만 있으면 주님 이름으로 당당하기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제발 좀 당당합시다 당당하게 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조금 없으면 어떻고 못 비었으면 어떻고 하여튼 그러면 좀 어때 그렇잖아 우리는 그런데 주눅들잖아 또 돈이 좀 없으면 없는데 주눅들고 그렇잖아 그래도 다 굶어가 죽었다는 사람은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다 먹고 남을 정도 남을 정도는 주님이 다 그래도 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당당하지 못한지 참 그것도 신비야 그렇죠 우리 이제 좀 당당합시다 발람도 이러고 저주 퍼붓는 이 무당도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다니는데 우리가 왜 주눅들어 주눅들지 말고 그렇다고 무조건 막 사람들 상처밖에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당당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걸어갈 때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자꾸 내가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안 간다고 했어요 발람이 안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22장에 한 15절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발락은 그들보다 높은 대신들을 더 많이 보냈다 말하였다 치퍼루의 아들 발락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나에게 와주십시오 극진히 대우해드릴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부디 오셔서 나를 위하여 저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 찰만한 은과 금을 준다 하여도 나는 주나의 하느님의 분부를 어기고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겁이 나서 이러는 거예요 왠지 그런 사람들은 느낌이 있잖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보다 더 세다는 걸 알거든요 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안 흔들려 감히 움직였다가 무슨 큰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20절 한번 보시다 20절 그날 밤에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와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여라 그렇게 하느님은 이제 방법을 또 바꾼 거야 방법을 바꾸어가지고 이제 발락의 앞에서 발람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발락 앞에서 발람을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게끔 저주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끔 지금 방법을 바꾸신 거죠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느님께서는 발람이 가는 것을 보고 진노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었다 발람은 나기를 타고 가고 하인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나기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길을 비켜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나기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이렇게 해줘 이게 지금 7절에 보면 모합의 원로들과 미디안의 원로들은 복체를 들고 길을 떠나서 발람에 가서 발락의 말을 전하였거든요 복체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발람은 흔들려서 일단 출발을 했는데 출발을 했는데 아니 발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천사가 천사가 눈에 안 보이는데 낙위는 보이는 거야 너무 이거 보면 참 재밌죠 낙위는 천사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를 치고 나갈 수가 없잖아 칼을 들고 서 있잖아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옆에 담이 있으니까 담장으로 비껴나는 거예요 낙위가 이렇게 비껴나니까 발람이 위에 앉아있다가 뒤둥뒤둥 거리겠죠 그러니까 발람이 지는 안 보이니까 낙위를 후려치지 후려치지 오죽 오죽 답답하면 하느님께서 낙위에 입을 열어줬을까 그래서 낙위가 말을 하는 거는 여기가 처음이죠 어디에서도 낙위가 말한다는 말 못 들어봤죠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낙위가 주님의 천사를 보고 벽으로 몸을 바싹 붙이는 바람에 발람의 발까지 벽으로 바싹 붙게 되었다 그러자 발람이 다시 낙위를 때렸다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비켜날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낙위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 발람을 태운 채 주저앉아 버렸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낙위를 때렸다 그때 주님께서 낙위의 입을 열어주시니 낙위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하잖아요 허죽 답답하면 발람이 입을 열었을까 그렇게 이 누가 발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돈의 눈이 어두워 버렸잖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남들은 보는데 나는 못 볼 때가 참 많아요 남들은 보고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못 볼 때가 많이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해줘도 그게 귀에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누가 모르지 아주 정말 욕먹을 각오하고 그 사람을 한 번 때리고 해갖고 어떻게 주저앉히면 몰라도 안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귀가 지금 말을 하게 되죠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도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나귀의 입까지 열으셨을까 예 우리에게도 나귀의 사건들이 있어요 있죠 나귀의 사건들 때문에 그게 바로 관계 안에서도 그게 나귀의 사건이잖아 나귀의 사건이면 그게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발람에게 문제가 있잖아 가지 말라 했잖아요 발람에게 문제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식구들을 못 살게 굴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낙이 사건이잖아 낙이 사건이고 마찬가지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낙이 사건이 터지면 나는 주저앉아 버린다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리고 다 마찬가지예요 사건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문제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문제가 낙이 사건으로 거기다 올려놔 보세요 올려놓으시고 그 문제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잖아 낙이를 어떻게 하는 걸 주님이 하시잖아 발람이 못해요 발람이 못하고 지금 주님이 낙이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지금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낙이의 사건이 생겼을 때 생겼을 때 주님께 맡겨라는 거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낙이의 입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낙이를 주저앉혀버리든지 낙이를 피하게끔 만드시든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낙이가 이야기하는 거 우리 처음 들어보니까 한 번 읽어봐야 되겠죠 2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28절 그때의 시작합시다 그때 주님께서 낙이의 입을 열어주시니 낙이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께 어쨌기에 나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낙이에게 너가 나를 놀려대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내가 너를 당장 쳐죽였을 것이다 하자 낙이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날까지 당신이 일생동안 타고다닌 낙이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께 이렇게 하는 버릇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가 없었다 하고 대답하였다 낙이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하느님께 하느님께 그걸 다 좀 펼쳐놓읍시다 펼쳐놔 여기 봐보세요 내가 당신께 어째께 나를 이렇게 때리냐 하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것은 기도하는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나 사건 안에서 기도하는 자의 몫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우리 보고 지금 항상 그러잖아요 영적 호주 영적 호주 그죠 어떤 때는 힘들면 영적 호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라 악습에서 나오느라 악습을 끊어라 그리고 세상적인 관계가 많이 있으면 그 관계도 좀 끊어라 이렇게 많이 하죠 그렇게 그렇게 해도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게 바로 발람 사건이라는 거예요 발람과 낙이 사건이라고 낙이 사건인데 그런데 주님은 발람에게 칼을 주지 않았어요 지팡이만 줬어 여러분들 만약에 발람이 칼을 들고 있었으면 낙이 죽었어요 그거 가만 안 둬요 그러니 우리 손에 칼을 지어주면 죽을 놈이 천지야 사건들이 죽는다고 사건 때문에 그 어떤 사건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이 칼을 안 주시니까 애달파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립시다 주님이 칼을 주실 때까지 기도의 칼 말씀의 칼 그거는 능력의 칼이잖아 그 능력의 칼로 내가 정말 휘둘러야 되는 곳에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의 시간이 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칼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 칼을 받을 때까지 나는 죽었다 이 낙이와 같이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요 조용히 앉아서 그렇게 발람이 난리를 치잖아 낙이에게 식구들이 난리를 치고 병마가 난리를 치고 그죠 어긋난 관계 안에서 난리가 쳐지고 이런 모든 거 경제가 무너져서 죽을 것 같고 이런 부분 안에서 부분 안에서 우리들은 조용히 기다리며 그 칼을 기도와 말씀에 칼이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 승리한다잖아 예수님의 길은 그렇다고 했잖아요 아니 십자가 지고 골고타 가야 된다잖아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내가 십자가 지고 골고타 가서 내가 죽고 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그 밑에서 그냥 그냥 편하게 살아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겠죠 그런데 꼭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 그게 문제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손에 칼이 있으면 식구들이 죽겠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분노의 칼도 있을 수 있고 혈기의 칼도 욕심의 칼도 그죠 22장 우리 32절 한번 봅시다 32절 읽어볼까요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렸느냐 너가 내 앞에서 나쁜 길을 걷기에 내가 막으려고 나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세 번이나 내 앞에서 비켜놨으니 망정이지 내 앞에서 비켜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려주고 너는 이미 죽였을 것이다 이거 봐봐요 마찬가지 우리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나귀 사건을 내 문제와 사건과 한번 연관시켜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천사라는 거는 주님이죠 주님의 대리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만약에 너가 나귀를 어떻게 했으면 말하자면 내가 너를 쳐주겠었다 했잖아요 내가 너를 쳐주겠을 것이다 했죠 그러니 식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모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풀 때 되면 푸신다는 거예요 발람도 그렇게 쓰시는데 당신 백성들을 왜 그렇게 안 쓰시겠어요 다 이루어 주시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너가 너가 살고 있는 거는 나귀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야 안 믿고 싶죠 나귀 때문에 살아요 나는 병마가 나귀였고 병마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았잖아 그렇듯이 관계 안에서 힘들었던 사람들은 그 관계 때문에 너가 살고 있다 경제가 무너진 사람은 너가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너가 이제 주님 안에서 다시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 고난을 지나간 고난을 감사해야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얼굴은 찡그러지잖아 감사는 해야 되고 그게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주님을 절대 모릅니다 못 만났어요 저 같은 경우도 못 만나고 모르고 승승장구로 갔으면 이유가 없잖아 찾을 이유가 없잖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34절 읽어볼까요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저는 당신께서 저의 길을 막고 서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눈에 거슬리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야 된다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의 대신들과 함께 갔다 그래 지금 속석이는 자녀나 속석이는 장부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다 이걸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두고 우리가 나의 사건과 본다면 내가 문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가정안에 평화는 나에게 거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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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렸어요 요즘 엄마가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자들이 셌잖아 세서 꼼짝 못했잖아 요즘은요 거의 엄마 때문에 집이 시끄러운 데가 많다고 엄마가 잘 그 가정을 잘 이렇게 다스린다고 할까 잘 품고 이렇게 가면 시끄러움이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잖아 우리 우리 그죠 저 밖에 있는 엄마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여러분이 그를 결국 썩어라 죽어라 이게 이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신탁이 네 번 나오잖아요 23장에 첫 번째 신탁이 나오죠 23장에 보면 7절 한번 봅시다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발람이 신탁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아람에서 모하베 임금이 동방의 산악지방에서 나를 데려왔다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해 주어 와서 이스라엘에게 악담해 주어 하느님께서 저주하시지 아느니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주님께서 악담하시지 아느니에게 내가 어찌 악담하랴 아멘 마기도 주님이 주님이 명령하면 꼼짝 못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필요할 때는 그걸 풀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그것이 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면 주님은 그걸 다 걷어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아 내가 아직 좀 필요한 게 있구나 주님 보시기에 그것도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잖아요 머무는 자는 그렇게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걸어가야 돼요 아직 필요한 게 있구나 주님이 나에게 그래서 필요 없어질 때는 그것을 다 걷어내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첫째 신탁은 저주를 못하는 거야 발람이 자기가 하는 특기와 모든 것은 저주인데 그 저주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 한번 봅시다 22장에 다시 41절에 한번 볼까요 4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모발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끝자락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했죠 거기 바모발 바모발 돼 있잖아요 바모발은 이방신 숭배 산당이에요 이방신을 숭배하는 산당 그 산당인데 그게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높은 바모발이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높은 곳인데 이방신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높은 곳이니까 올라가서 그 모아평지를 내려다보고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발람이 그렇게 되는 건데 점괴가 안 나오잖아 이 발람이 내려다보고 하려고 하니까 우리 보통 그렇죠 점괴가 안 나온다 하죠 점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고 거기에 보면 왜 여기는 바모발은 이방신 숭배 하는 재단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거기는 거기서는 점괴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자기들의 소굴이잖아 그러니까 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느님에게 하느님에게 잡혔기 때문에 잡혔기 때문에 발람은 지금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결국 하느님인 우리의 아버지가 최고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 최고의 신으로서 그래서 첫 번째 신탁의 23장 첫 번째 신탁 하죠 첫 번째 신탁의 의미는 보호하시는 하느님 보호하시는 하느님 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신탁을 할 때 하느님께서 저주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어찌 저주하랴 하면서 발람이 말했을 때 보호하시는 하느님 하느님 그래서 여기에서 점괘가 안 나오니까 장소를 옮깁니다 장소를 옮기는데 23장에 우리 14절을 한번 봅시다 14절 보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그는 발람을 피스가 산 꼭대기 파수병 밭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하죠 피스가 산 꼭대기라는 것은 너보산과 같은 말이에요 너보산 모세가 너보산에서 죽잖아요 그 너보산과 같은 말이에요 신명기 3장 27절에도 피스가 산 꼭대기가 나오거든요 너보산이라고 그렇게 나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신명기 3장 한번 잠깐만 가볼까요 27절에는 피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죠 그게 너보산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한번 봅시다 이걸 보면 모세 성인이 참 안 됐다 정말 그저 하느님도 너모하시다 이런 생각이 떠오를 만큼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주시오 제가 여루당 건너편에 있는 저 좋은 땅 저 아름다운 산악지방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시오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만됐다 더 이상 이 일로 나에게 말하지 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은 너모하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럼 모세 성인은 여기까지고 땅 차지 정복 들어갈 때는 요수아의 사명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모세 성인이 민숙이 20장에서 물 사건 없었으면 만약에 없었으면 그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 하느님이 그 사건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잖아요 못 들어간다 했으면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으면 모세 성인을 앞장 세워서 들어가셨을까? 그거 안 궁금해서요 전 궁금했어요 아니 이 사건이 없었으면 없었으면 같이 들어갔을까? 모세 성인이 들어갔을까? 이게 오는 거야 이게 오면서 그런데 정말 주님도 너무하시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주님도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을 거라는 생각이 사람 마음으로 들지 않아요? 누그러졌을 거라는 마음 안에서 모세 성인이 한 번 더 청하는 거잖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만댔다 상처받았을 것 같아 모세 성인이 그러면서 왜 막 그게 필름이 돌아갔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왔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냐 이런 게 안 들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문제 안에서 그래서 카데스 무리바 사건 때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청하는데도 그걸 주님은 냉정하게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했을 때 모세 성인은 참 절망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어떻게 주님은 그걸 하나 못 봐주시나 우리 문제 안에서 삶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거 절망이 정말 모세 성인도 엄청난 절망에 들어갔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긋나고 이렇게 되면 그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모세 성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세 성인을 생각하면서 주님도 모세가 믿거나 모세가 그 뭐 눈밖에 영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건 안에서는 주님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어떤 하느님의 테두리가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주님은 나에게 이 사건 테두리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주님께서 쓰시고 이루시고 하시려나 보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게 내가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에 훨씬 풍요로워질 것 같아요 더 높은 것을 바라보지도 않고 더 넓은 것을 희망하지도 않고 오직 주님과 그냥 나만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걸어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냉정한 거절을 당하는 이 모세 성인이 얼마나 억울하고 서글프고 섭섭한 마음도 들었을까 이런 사람의 마음 안에서 거절당한 상처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거절당한 상처들이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그 거절당한 상처 오늘 좀 제발 치유받읍시다 우리 이제는 거절당한 상처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움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주님 앞에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부르지적 기도할 때 그냥 눈 감고 침묵하고 있지 마시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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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들을 우리가 스캠 지폐 여우수아가 여우수아가 3세대들을 두고 그렇게 선포를 할 때 자기들이 고센에서 나올 때 고센에서 나올 때부터 체험한 하느님 그 하느님을 계속해서 3세대들에게 말씀 하셨어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특히 내가 신앙생활 안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신 그 하느님을 그 하느님을 그들에게도 먹여줄 수 있는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의 그것도 당당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당함으로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23장 21절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민숙이 23장 21절 21절 읽어봅시다 야곱에게서는 아무 재앙도 찾아볼 수 없고 이스라엘에게서는 아무 불행도 볼 수 없다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임금님께 환호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들이 발람의 이거는 두 번째 신탁 이잖아요 두 번째 신탁은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신탁 인데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그 모하방이 발람을 불러왔고 그런 발람을 불러올 만큼 이스라엘을 두려워 했잖아요 두려워 하게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언제나 내 백성 내 백성을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낮아져 있다면 낮아져 있다면 절대 여러분들을 주님은 수치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발람 박수 무당을 통해서도 통해서도 당신 백성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끔 하시는 주님 오늘 야곱에게 야곱에게는 아무 재앙도 찾아볼 수 없다 하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 재앙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실 겁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어떤 무당 발람도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오늘 그 낙위 사건에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드리고 그 사건을 주님께서 다 풀어나가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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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